아유, 심력을 너무 많이 허비했나. 일단 여기부터 한 뒤엔 나머지 생각을 다 해봐야겠다. 뭐야, 아직 안 갔어? 어? 어, 어? 누나, 누나, 누나. 내가 미안해, 내가 미안해. 저리가 웃을 줄도 안 해. 어, 민재야. 오중 추돌? 벌써 이리 날이 저물었나? 옆 사거리 교통사고죠? 네, 오중 추돌 사고고. 운전자의 전부 증상입니다. 빨리 이소하세요. 교통사고 회장님아, 비켜주세요. 비켜주세요. 교통사고. 이보쇼. 나 불렀어요? 방금 같이 있던 처자. 어디 갔어? 처자? 아, 최현경. 아까 응급 환자 들어왔다고 들어갔는데. 아, 근데 누구. 아,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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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.. 어쩌자고 여기를 다시... 이러면 안 되는데... 내가 여기... 이 여행까지 타고... 정신 좀... 머리야... 이보, 일어나보시오. 뭐야? 빨리, 빨리... 좀... 뭐야? 여기 어디야? 시끄럽게 가니... 뭐야, 지금? 뭐야? 지금 뭐하는 거야? 이거 좀 줘요? 아이고, 아이고... 아이고, 아이고... 아이고, 아이고... 아이고, 아이고..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..